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강 작가의 책이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엿새 만에 누적 기준으로 100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온라인 도서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하는 이 3사의 집계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이책은 103만 2천 부가 판매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둔화한 가운데 지난달 실거래가 지수가 하락 전환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이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잠정지수는 마이너스 0.47%로 각종 금융 규제가 이어지게 되면서 매수 심리가 한풀 꺾인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쓸 수 있는 시기가 내년 초록 가시화됐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예고와 공급협정 승인,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 등에 지금부터 최대 4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방사성 의약품 전문업체 셀비온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입성한 가운데 오늘 기업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약 60%가량 상승했습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1만 5천원 선으로 희망밴드의 상단을 초과하게 됐는데, 지금 시각 기업의 주가는 약 공모가 대비 55% 이상 상승한 2만 3천 3백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10배를 향한 시원한 수익률을 향해 결정타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템백어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천 퍼센트의 상승률을 향한 그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탱과 함께해 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오전장 흐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ASML의 실적 쇼크와 또 4%대의 유가 급락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죠. 3분기 신규 수준을 비롯해서 내년 가이던스마저 실망감을 크게 안겼던 ASML. 이날 하루에만 주가가 16%가량 급락했고요. 또 이 여파로 엔비디아는 4%대, 플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대의 약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양호환 실적을 발표했던 은행주들마저도 주가 부진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뉴욕 여능이 발표했던 10월 제조업 지표와 소비자 기대조사 역시 악화 흐름을 보인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주문 접수가 게시됐던 위곱이 폭발적인 국내 수요와 더불어서요. 또 한국 파마의 고지혈증 치료제가 비만으로 인한 심부정 치료에도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 오늘장에 전해지면서 비만 치료제, 여전히 강한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또 고병원의 수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예년보다도 열흘 정도 일찍 발생했다는 소식에, 오늘 조류도감 그리고 진단킥들 관련주들 역시 강한 상승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유가증권 시장 0.6%, 장초반대비 낙폭 줄여가고 있고요. 2617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로 전환하게 된 유가증권 시장. 개인 반이 나홀로 지금 이 시각 5,5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코스닥 시장 0.85%, 오히려 코스피에 비해서는 낙폭 확대해가고 있는 코스닥 흐름이고요. 76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현재 수급 동향입니다. 3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팔아내고 있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개인 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지수가 여전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계좌도 참 흔들흔들 걱정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 종목 상담 정말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문자 상담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보탬이 되어주실 이분 바로 모셔봐야겠죠. 저희 김선현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예상은 했지만요. 오늘도 웨인의 이 3점 매도세가 머줄 줄을 모릅니다. 오늘까지 이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역대 최장 기록을 다시 한 번 좀 깨게 되는 건데 TSMC의 실적 발표가 혹시나 좀 추세 반등의 계기가 되어줄까요? 네 어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ASML의 실적이 이제 선공개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전산의 오류로 인해서 공개가 잠깐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ASML 어떤 회사인지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노강장비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덜란드 회사인데 이재용 회장님이 직접 네덜란드까지 가서 제발 우리 물건 좀 줘라고 했던 그 회사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회사 기계 한 대에 몇 천억을 하는 그 회사 기억을 하실까요? 이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겁니다. 자 근데 이 회사가 어제 16%가 빠졌어요. 16%가 이제 ASML 차트인데요. 16% 급락이 나왔습니다. 빠진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중국발 리스크입니다. 왜 그렇죠? 미국에서 중국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해서 제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매출 자체가 줄어들게 된 상황이 온 거예요. 이 상황이 마저 지면서 어제 실적 발표가 터졌는데 원래 오늘 나와야 되고 오늘 저녁에 나왔어야 되는데 나와버리면서 그냥 여기에 호로록 또 갑자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와버리니까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덩달아서 그 관련된 정보들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거야라고 판단이 들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쫙쫙쫙 다 빠져버렸었던 겁니다. 그게 오늘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니스 영향을 주면서 또 국내 반도체 장기주들한테 영향을 주면서 지수 사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마저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예로 인해서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보시면 무슨 이슈죠? 중국의 대중, 미중 수출에 대한 부분 특히 반도체에 대한 부분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주면 안 된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도 결국 뭐예요? 같은 맥락이었잖아요. 견제잖아요. 미중 견제에 대한 부분, 중국 견제된 부분이라 저는 우선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거가 있긴 하지만 일시적이라 저는 판단을 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 쪽 매출만 줄어든 거지 그 외에는 다 괜찮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하락 자체는 굉장히 일시적인 하락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지 않을까 싶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오늘 장 초반부터 힘든 모습을 좀 보였지만 이게 하이닉스 초반 차트인데요. 분봉입니다. 3분봉인데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추세를 다시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이에요. 시장 자체도.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그냥 일시적인 하락에 대한 흐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만 좀 고민해보자. 이 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의 조정, 일시적인 하락 흐름이라고 짚어주셨고요. 이 점 다시 한번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4가지의 키워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위고비, 암호화폐, 마지막으로 SMR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LG에너지솔루션, 최근 정말 많은 호재들을 몰아오고 있죠. 가장 먼저 어제 포도에 122만 대분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서만 여섯 번째 대형 공급 계약이고요. 또 어제 오전 9시였죠. 줄리파마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위고비의 국내 주문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가운데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어서 오픈 1시간 반 만에 서버가 다운됐다가 복구됐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또 현재 시간으로 14일이죠. 구글이 미국 SMR 기업인 카이로스파우로부터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원전주들 강하게 움직여줬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속되는 트럼프 후보의 우세 소식 가운데 암호화폐주들 여전히 강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정말 하루하루 미 대선 관련 이슈를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보면 시장이 좀 테마성 종목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이제 활기가 좀 불어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서 따져봤을 때 러셀 2000 지수도 최근에 굉장히 반등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전체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다는 분위기예요. 다만 이제 국내 증시만 이래요. 국내 증시만 좀 문제이긴 한데 어쩔 수 있나요? 금투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국내 증시가 계속 좀 헤맬 수도 있어요. 이게 좀 빨리 해결돼야 되고 주식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은 다들 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경기도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이걸 자꾸 안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많이 올랐었던 것 좀 위주로 볼 건데 우선은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가 생겼습니다. 대형 수주 이슈가 터졌죠? 그로 인해서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장 초반 나왔었고 나라 M&D가 오늘 22%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3기 EV 같은 경우도 작지만 8%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KNS도 16%대. 다만 이제 단기 이슈로 좀 끝난 게 아쉽긴 한데 시장 분위기가 2차 전제주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경합주들에서도 다시 트럼프 후보가 대부분 앞서는 모습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차 전제주들은 오늘 LG 엔소린과 몇몇 종목들만 상승이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조심해보자 말씀드리고 단기 이슈였습니다. 자 그리고 위고비 이슈가 쉽게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출시가 돼서 말들이 많아요.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작용은 있겠죠.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렇게 빨리 사시려고 하나 미국인 기준으로 만든 약인데 좀 상황 좀 지켜보시면서 하시지 이렇게 급하셨나 싶기도 하지만 서버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관련주에서 펩트론이 한 번 더 튀어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신고가 패턴 그려줬고요. 장중에 22%까지 오르고 현재 20%대 고점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블루엠텍은 오늘 고점 치닫다가 꺾였습니다. 9%대 보여줬다가 1%대고요. 대봉 LS도 오늘 장중에 15%대 보여줬다가 지금 5%대입니다. 자 그리고 나노엠텍이 어제 장 후반에 상한가 잠기면서 좋은 흐름 보였지만은 역시나 오늘 16%까지 올랐다가 다시 쭉 빠지면서요. 시가 아래 5%대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자 분위기 뭐 이슈거리는 이미 저희가 알고 있었고 계속 관련 종목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지난주부터 체크는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건 잘 짚어드렸는데 다만 이제 정말 끝물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급하게 현 자리에서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생각은 네 절대 하지 마시고 버려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히려 이쪽이 나을 거예요. 가상화폐 자 우선 갤럭시아, 머니트리무, SM 등등 종목들이 많은데 왜 가상화폐냐면 시장이 지금 어떤 그림이에요?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서는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조금 더 낫다는 평이 많습니다. 자 우선 움직임이 제한적인 갤럭시아 머니트리무 움직임 보세요. 여기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자 그리고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도 아직 추세가 돌파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핑거도 마찬가지 흐름이긴 한데 전체 분위기에서 보면은 이 가상화폐 관련주가 트럼프가 지지율 차가 높아질 때마다 움직임이 나왔지만 아직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슈화가 되면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뭐 갤럭시 SM이나 머니트리무 등등 해가지고 여러 정보들이 많잖아요. 우리 기술 투자도 있을 거고 그 관련주들은 조금 관심권에 두고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시장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긴 한데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약간 뜨뜨미지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11월 5일이 대선입니다. 그렇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표심에 대한 격차 이거를 더 누가 강조할까요? 트럼프 후보 측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기사도 내고 무조건 내겠죠. 이만큼 우리가 앞서고 있다. 사람 심는 또 어떤가요? 이기고 있는 사람 따라갑니다. 또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더더욱 이슈화가 될 거라 얼마 안 남은 시간에 한 번의 급등 가능성이 이 가상화폐 쪽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죠? 논리를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IT 기업들이 원전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SMR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력에 대한 소비 자체가 원체 크다 보니까 또 하나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소형 원전 자체를 네, 계약을 하게 됩니다. IT 기업들이. 그래서 이게 ESS도 있지만 원전까지 같이 IT 쪽으로 붙어버리는 그런 그림이 확실히 이 대기업을 통해서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아요. 구글을 통해서요. 자, 이렇게 된다면 원전에서 SMR에서 만든 전력 자체를 ESS에 저장하는 구조 자체가 되면서 큰 각이 잡히겠죠. 그래서 이 테마 자체, SMR 테마 자체가 쉽게 그냥 뭐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슈보다는 앞으로 전력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림으로써 대기업들이 손을 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대기업들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차트 추이 자체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5%대까지 올라갔기도 했었고요. 우진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좀 돌리는 모습이에요. 대체로 이제 원전 관련주들, SMR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살짝 돌려 세우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또 다른 기업들도 관련 계약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살짝 돌리는 모습들. 그러니까 상승이 좀 약간 초입구간 느낌이 좀 많아요. SMR 잘 보셔야 됩니다. 한전 기술도 그러하고 한전 산업도 그러한 움직임? 그러니까 고점으로 막 치고 들어가서 가는 그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면은 펩트론이나 블루엠텍 이런 그림이 아니라 완전 바닥에서 다시 한번 돌리는 그림 자체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전 쪽으로, SMR 쪽으로. 그래서 우선은 매수가 들어가더라도 특별한 일이,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손실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테마 업종 가운데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가상화폐도 그러하고 이쪽, SMR 쪽도 그러하고 그래서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관련주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부터 해서 조금씩 조금씩 대응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요. 아셨죠? 이렇게 정리해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매일 아침에 무료 밴드를 통해서 올려드리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짱을 주도할 관심 테마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저희 아직까지도 벌써부터 많은 분들께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십니다. 자리는 다행히도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문자 샵 008 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완벽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오늘은 과연 어떤 성적 거뒀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 상승률 종목들,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코스피 시총 상위 단 종목들,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 1%대의 낙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낙폭을 다소 줄여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정말 딱 6만 원 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아슬아슬하게 19만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LG엔솔만이 이 시총 12종목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또 현대차와 기아, 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완성차 업체가 또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전문가님,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우선은 요즘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이게 어제까지인가요? 25거래를 연속 매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웨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과연 언제 멈추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랬었던 적이 2022년도쯤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언제 돌려세울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얘들 마음이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방향을 잡아주긴 할 것 같은데 기관들도 보면요. 들어오다가도 다시 나가고, 다시 또 잡는 듯 하다가 또 나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좀 들어올만 했는데, 오늘 보면은 방해 요인 자체가 나왔죠. ASML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밑으로 흘러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근데 분명히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삼성전자의 이 현재 가격 추이는요, 매수하기에 정말 괜찮은 그런 구간이에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도 보시면 어느 정도는 브레이크가 조금 걸린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 자체가 좀 제한적으로 더 이상 그 딥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 거, 이쪽 6만 원대 부근에서는, 그렇죠? 그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6만 원 라인인데, 여기서는 나름 라인을 좀 그래도 지켜주면서 등락이 있긴 하지만,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사실가에 대한 좀 의문이 드는 게, 일전에도 말씀드려봤지만, 국내 주식에 대한 매력도 자체가 사실 많이 없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요. 차라리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갈 거란 기대로 삼성전자를 살 바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사는 게 낫다고, 사실, 정말로. 근데 결국 엔비디아는 어제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찍었었고,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또 그게 또 그림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신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선은 삼성 같은 경우가 우선 바닥을 치고서 조만간 돌리긴 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금투세에 대한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승을 줄 것 같고, 기관과 외인들의 힘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개인들의 힘으로도 끌어올려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 구간대, 너무나 좀 좋은 자리가 아닐까 판단을 해요. 다만 이제, 요즘에 그 삼성 기업 쇄신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이슈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인텔을 봤을 때도, 인텔의 주가가 어느 순간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인텔 주가 잠깐 볼까요? 인텔, 실적에 대한 이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연초부터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연초에는 5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해서 22달러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시면, 차트가 좀, 이건 증권사 안 바꿔주나요? 이거는 분할해서 그렇습니다. 액면 분할 때문에 그렇고요.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130달러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과연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느냐.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굉장히 위기 상황이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재용 회장의 조금 어떤 발언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상황은 천천히 천천히 분할해서 하시라 말씀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19만원 선, 20만원 선의 종가로 안착을 하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어제 좀 나왔었고, 오늘도 좀 출발은 안 좋았지만, 밑에서부터 많이 올려치는 모습 나와주면서, 19만원 선까지 다시 한 번 올라와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분위기상 하이닉스에 대한 하락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제한적이다. 오히려 하이닉스의 매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하게 어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홀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지켜보시면 되고, 오늘 좀 빠졌다가 아침에 놀라셨잖아요. 하지만 다시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쪽은 그렇다 치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나, 삼성 E&A 같은 경우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주들도 오늘 엔소를 제외한다면, 분위기 자체가 그냥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트럼프가 앞서는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는 한, 쉽게 방향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대선 끝나거나 이후를 보셔야 된다, 2차 전지주들은.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보자, 라고 강조를 한 번 더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다만 이제 일부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좀 괜찮은 상황이라서, 우선 좀 급하게 팔 필요는 없는 시장이니까, 아마 또 반등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니까, 걱정보다는 기대를 갖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이 정도만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찬가지로, 이 코스피시 총 상위단들 하나하나 분석해봤고요. 저희는 그렇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오늘도 걱정 가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활짝 창구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저희 문자 샵 008 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텐베커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만나볼 종목은요, 네, 드디어 이 종목 나와줬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36만 5천 원, 그리고 3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재 LG 엔솔 1.1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40만 8천 원 선까지 오늘 크게 올라줬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르노, 이번엔 포드까지 수주 6연타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으로 약 13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엔솔에 대해서 2차 전지주도를 말씀을 드리면 단가도 우선 낮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중장 기록하실 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2차 전지주들은 지금부터 짧은 관점으로 보면 매도가 맞아요. 그런데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짧은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언제까지? 미 대선까지예요. 트럼프 후보가 앞선다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나오면 나올 때마다 계속 압박을 줄 거예요, 주가에 대해서. 상승 압박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조금 위태위태한 흐름들, 단기적인 출렁임이 지난 다음부터는 엔솔 같은 경우나 2차 전지주들은 다시 재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여러 종류 포스코 쪽으로 했지만 저도 빠르게 제가 정리했었잖아요. 지금 아닌 것 같다. 일단 뺐다가 다시 하자. 그런데 우선 엔솔은 단가가 36만 원이세요. 그래서 사실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와 헤리스의 결과에 따른 부분이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비중이라도 우선은 일단 줄여내셨다가 그 상황을 보고 다시 들어가시면 어떨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0% 정도의 수익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니까 대형주를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우선 저는 앞으로의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쭉 흘러내리는 흐름에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 주고 조정받고 다시 가는 그림 이런 거를 생각하거든요.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측을 좀 저는 해보기는 해요. 그래서 우선은 가능성 있는 얘기니까 추이상으로 원래 올라갔다가 조정법 가야 되는데 이 시점 자체가 이게 미국이 대선 트럼프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저는 판단해보세요. 약간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약간 조정 나오더라도 참으셨다가 올라간다. 그런데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도 있다는 점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개인 판단은 비중을 일부 줄이셨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 그게 아니시라면 아예 좀 긴 관점으로 내년 3화기까지 보시는 거.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진앤텍파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 8,500원에 그리고 50%의 비중 말씀해주신 오진앤텍. 지금 시각 강한 급등세 나와주고 있는데요. 종전에 전해드린 이 구글을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SMR을 적극 활용하는 흐름이 최근 들어서 자주 나와주고 있습니다. 6.14%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현재 차트상으로 자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1만 6,95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볼까요? 네, 단가가 1만 8,500원이시고요. 비중이 높으시네요. 매수하셨던 구간 자체는 그래도 나름 고민을 많이 하시고서 베팅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 끝바닥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나름의 이 종목에 대해서 또 SMR이나 원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름 베팅이 되기 때문에 50%까지 베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선수들도 30% 이상은 웬만하면 안 넘어갑니다. 이거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매수가 이상으로는 분명히 올라올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형성이 좀 됐습니다. 테마가 불 거예요. 테마가 부는데 IT주들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은 일시적인 겁니다. 다시 올라가면서 HBM, 유리기판, CXL 등등에서 쫙 붙어가면서 다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조정 자리가 IT 중소형주들의 조정 자리가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이르고 난 다음에 이게 ESS가 좀 붙어가는 걸로 판단했는데 이제 SMR도 딱 붙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 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기업들 전부 다 이걸 활용을 하겠죠. 정부 승인도 충분히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계약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바람이 한번 불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지금은 살짝 사람들이 아직 뜨뜨미지근에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게 테마성 바람 불면서 한번 치고 갈 겁니다. 분명히요. 조만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년도나 해서 체코 원전 이슈도 같이 붙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다른 외의 국가들의 원전 이슈도 같이 붙을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저는 충분히 올라간다. 그래서 매수가까지 가는 건 문제가 아니고 수익을 얼마나 내야 되느냐예요. 추이 패턴상으로는 2만 5천 원대까지는 라인은 열려 있어요. 2만 4천 원 잡을게요. 2만 4천 원까지는 얼추 열려 있습니다. 2만 3천 원 잡아도 되겠다. 2만 3천 원에서 2만 4천 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그 라인까지는 홀딩하셔야 돼요. 한 번에는 아니더라도 좀 기다려 보신다면 몇 개월 안으로 답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득세하면 득세할수록 원전 쪽도 나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신재생에너지 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양호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현재 분위기 상으로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니까요. 홀딩하셔서 손해보지 마시고 꼭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스코텍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굉장한 급등 보여줬던 종목이었죠. 4만 3천 원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 어제 렉라자 이슈로 종가 기준 9%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은 다소 되돌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고가가 4만 3천 6백 원으로 나오는데 설마 어제 좀 진입을 하신 건가 싶기도 합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네, 이게 돌파가 나오느냐 돌파가 나와서 가느냐 아니면 못 가고 떨어지느냐인데 보통 세 번째,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거 세 번째거든요. 어떻게 세 번째냐면 여기 한 뭉텅이죠. 돌파가 가다가 멈춘 거 한 번 더 있었던 거 그다음에 여기 지금 상황이에요. 보통 세 번째도 여기서 돌파가 못 나오면 그때는 떨어질 경우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세 번까지 사람들은 좀 봐주더라고요. 세 번 이상 안 되면 세 번위부터 안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못 간다고 던져요. 그런데 만약에 가버리면 많이 가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자리인 거예요. 사실 세 번째가 그래요. 그런데 우선은 추이상으로 버틸 만큼 버티고 돌리는데 거래가 조금 붙기 시작했고요. 일전 거래량이 좀 터진 게 있긴 하지만 거래가 좀 부족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붙어주면서 가줘야 되는데 수급 상황이 잠깐만요. 수급 상황이 사모펀드 쪽, 기관 쪽 그다음에 외인 쪽도 수급이 꽤나 그래도 붙어있는 건 있네요. 나빠 보이지는 않네요. 완벽한 수급 상황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수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홀딩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일전에 20년도, 21년도 때의 고점 자리가 여기 형성되어 있죠. 여기 올라가면 많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5만 원대 이상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5만 5천 원? 맞네요. 홀딩 하시고요.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지금은 이거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세 번째라고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미스한 것 같고 쉬었다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최악인 경우도 그래서 우선 홀딩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만나기 전에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지금 바로 세 가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고요. 또 저희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께서 편하신 그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만 들려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참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삼성전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 6천원에 그리고 6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중이 다소 높으십니다. 지금 바로 이 주가 흐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1.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어느새 이 6만원 바로 밑까지 하회하게 된 삼성전자 어떻게 긴말이 필요할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 보시면 제가 삼성은 이 라인을 계속 그어왔었어요. 이게 10년 차트입니다. 주봉상의 10년 차트이고요. 이 추세의 하단 자리를 나름 지켜내면서 반등이 나와요. 살짝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 라인 깼다 그게 아니라 이 정도 라인 근처로 맞춰보시면 돼요. 이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 라인이 얼마였었냐면 한 6만 3, 4천원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탈 자리부터는 매수가 괜찮은데 6만원대까지 왔잖아요. 깨기도 했었고 깨고 있고 지금 상황상 그래도 보통 이런 구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약간 횡보하면서 이렇게 한두 달 정도 이러다가 돌려세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 돌파가 나올 때 외인들과 기관들이 추세를 보고서 외인 기관 추세 대응합니다. 그냥 그는 게 아니고요. 외인들도 기관들도 이 추세를 봅니다. 돌파 나올 때 따라 들어오는 경향들이 꽤 많아요. 단가는 7만 6천원이신 건 저도 여기 여기 라인이잖아요. 알고 있지만 여기 그게 어렵지 않아요. 잘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추세 라인으로 봤을 때 얼추 이런 라인이 또 만들어져 있죠. 잘 보시면 그렇죠? 그럼 여기 라인까지 여기 여기 라인까지는 뭐다? 올려치게 되면 회복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구간 자리가 또 가격적으로 얼마가 나올 수 있냐면 8만원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시간 싸움인 거예요. 기다리시면 올라올 수가 있는 거고 뭔가 기업 쇄신 비롯해서 또 이재용 회장께서 또 어떤 좀 기업의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홀딩 하시고 반등 나오면 빠르게 올려 칠 겁니다.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점은 현재도 좋지만서도 여기 6만원대 넘어가면서 6만 3천원, 4천원 넘어가는 자리가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파시면 안 되고 홀딩 하시고요. 매수까우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펩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시장을 최근 뜨겁게 달군 종목 중 하나죠. 8만 2천원에 또 3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26% 정말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게 되면서 9만 1,700원 선까지 어느새 성큼 올라섰는데요. 벌써 거의 만원 가까이 수익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매도를 해볼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볼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 보통 이제 차트 대행할 때 전 고점 돌파가 이런 급등주들은 어떻게 나와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매수하신 아마 그 자리도 전에 7월 달에 고점 돌파가 여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매수가 딱 베팅을 해주셨고 성공을 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위고비 이슈가 지금부터 생각해 보실 게 이슈가 가장 큰 시점 자체는 어제 오늘도 조금 약간 바람이 분 게 뭐냐면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판매가 너무 잘 되고 있다 이게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바람이 불긴 했어요. 근데 여러 관련주들은 지금 추세가 좋진 않아요. 오늘부터 해서 특히나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펩트론이라고 과연 버텨낼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테마 대장이라도 계속 갈 수 있나요? 누가 붙어주지 않느냐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보면 분봉의 이제 이거 1분봉인데요. 3분봉으로 볼게요. 3분봉의 추세에서도요. 이미 돌려치다가 여기 깨기 시작했잖아요. 라인 구조가 깼다고요. 흘러내리잖아요. 추세 라인 지키면서 가는 자리에서 이미 이탈 자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 저항선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 정도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라인들이 좀 들어와요. 제 눈에는 가격적으로 보면은 9만 천 원 초반대 자리가 이탈 나오면은 그 다음은 8만 8천 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요. 8만 8천 원은 8만 6천 원대 깨면서 다시 내려온다면은 8만 3천 원까지 열려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9만 천 원대 초반인데 여기서 못 돌리잖아요. 이거 못 돌리면서 다시 얼마까지 가야 되냐면 9만 3천 원까지 못 올라가면은 이거 다시 떨어지면은 그때는 밑으로 쫙 열려요. 그러니까 되게 솔직히 애매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 정도 수익이면 단타로 이제 들어가셨던 거라서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고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오늘 이거를 하루 보셨는지 지난번에 7월에 사셨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이 분봉 보다가 이 라인 있죠? 여기. 9만 천 한 2백 원 되는 것 같은데 이 라인을 깬다 그러면 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이 라인을 잡아두고 보는 사람 지금 제가 그어둔 라인으로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움직일 건데요. 깨는 거 아니야. 그리고 미리미리 던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이미 보면 이거 라인 볼 줄 아시잖아요. 바로 이제 여기 한 번, 두 번 여기 돌파가 크게 나왔었던 저점 자리. 여기 하나, 둘. 갑자기 은봉 뜨면서 깼잖아요. 이거 크게 좋은 거 아닌 거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도 하시면 어떨까요? 정 욕심이 나시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도 하시고 그리고 저는 9만 천 원 이탈 9만 천 초반대 이탈 나오면 저는 저 같으면 다 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래서 우선 판단해 보세요. 충분히 괜찮은 수익이니까 한 번 잘 생각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유주 나와줬습니다. 이 SO1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6만 3천 5백 원에 20%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좀 바로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0.5%가량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죠. 어느새 6만 원 선 밑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산유시설이 아닌 군사시설을 타격할 것이라고 전한 가운데 중동 분쟁이 다소 봉합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네요. 전문가님, 이대로 이 정유주의 흐름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보겠습니다. SO1이고요. 지금 보시면 5만 9천 원 떼시고 매수값 6만 3천 원이세요. 방금 앵커님 말씀 주셨던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것도 문제긴 한데 또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 사우디에서 러시아 길들이기 들어갔다는 기사 보셨죠. 뭐냐면 감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러시아 측에서는 콧방귀도 안 낀 약간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야, 그럼 감산 안 해. 생산해버려. 약간 이렇게 가버렸어요. 그게 한 번 이번 주 초에 있었던 얘기였고 주말에 그리고 다시 또 이스라엘 쪽에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앵커님 얘기하셨던 대로 해서 군사시설 쪽에만 공격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유가가 또 급락이 나왔어요. 연말에 배당 이슈도 포함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유가가 좀 가는 듯한 것으로 보였지만 아직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경기가 지금 완벽하게 활성화됐다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하고요. 중국이 자금을 풀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조금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면이 많아요. 이래저런 정황을 살펴보자면 유가 자체가 여기 조금 올라가기가 살짝 반등 좋지만 올라가기가 되게 애매해진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배당을 노리고 볼 수 있지 않느냐 SOE를 가지고 배당을 노리고 매수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배당주를 살 건데 SOE를 사야 될까? 요즘에는 저기 미국 쪽에 배당 펀드들 보면 이태에 너무나 좋습니다. 잘 돼 있고요. 수익률도 어마무시하잖아요. 그쪽으로까지 잘 안 들어온다고.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럼 이제 주가가 이제 우선 보면 그래도 바닥에 잘 사셨으니까 기다리시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죠. 손실 보는 건 아닐 것 같고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올 거예요. 매수가 이상으로 갔을 때 6만 5천 원대 라인까지 보이니까 우선 기다려 보시고 6만 5천 원대 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신다거나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우선 저는 손실은 안 날 겁니다. 안 날 건데 다만 시기적인 부분에서 유가가 지금 올라갈 가능성 자체가 좀 쉽지 않다는 점 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보셔라. 그래서 우선 홀딩 하시고요. 매수가 위로 올라올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LOT 백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만 3천 2백 4십 6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차트 바로 보자면 2.86%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1만 18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LOT 백퓸 고생 많으십니다. 좀 반등이 나올 만도 한데 좀 심심해요. 그런데 오늘도 흐름 오늘이 아니구나. 잠깐 차트가 흐트러졌었네요. 반등 포인트가 나올 만한 자리이긴 한데 더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추세 라인 보더라도요. 이 라인 끝에서 이렇게 라인 잡혀있는 이거 보이세요? 이거 보세요. 5년 차트인데 라인 잡혀있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돌립니다. 돌리면 자연스럽게 매수가 이상까지 가겠지. 특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그런 거지 올라올 겁니다. 이거는 매수가 오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더 갈 것 같긴 한데 15,000원 넘어가면 연락 주세요. 15,000원. 아시겠죠? 그때까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텀베고 메이킹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최선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정우의 텀베거 바로 텀베거 메이킹 시간 돌입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AS 받아보는 시간 바로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AS 종목 가장 먼저 어떤 종목 만나볼까요? 네. 하나씩 볼게요. 정신이 없네요. 우선은 아우디 퓨처스 매수하기 정말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엑시콘 볼 건데요. 엑시콘도 오늘 IT뉴도 전체적으로 얻어 터져서 그래요. 단기 출렁임입니다. 매수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CXL, HBM, 유리기판 다 보세요. 지금 자리 귀찮습니다. 아마 오늘 자리 내일 자리 정도가 단기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권 두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 건데요.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지만 갈채비를 하고 있어요. 단기 급등 보고 대응할 거고요. 한 15만원 선까지는 여유롭게 올라갈 겁니다.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YC 갑자기 또 급나게 나왔어요.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갑자기 ASML 터지면서 오늘 IT 관련주들 죄다 하락이 쫄락 나왔는데 매수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 주 어쨌든 뭐 현 추위 자체에서는 성장성 자체도 좋고 주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차트진 구조도 보이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면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하시고 매수도 괜찮다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종목은요. 뭔가 이제 테마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기술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기술뿐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면 우진 엔텍 한전기술 한전 KP 상관없습니다. SMR 관련 주의들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기술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우선은 구글이 SMR 기업과 첫 계약을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게 번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AI 서버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형 원전의 중요성에도 필요한 거고 거기에 연관돼서 ESS도 에너지 저장장치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게 ESS 관련 테마가 조만간 다시 바람이 불 거예요. 이것도 보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기술은요. 국내 독점 원전 제어계측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도요.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이후에 돌려세우는 이틀 차예요. 거래량도 살짝 붙었어요. 근데 아직 크게 안 붙었어요. 거래가 크게 붙으면서 급등 나오는 거 보고 우리는 정리하면 됩니다. 자 아셨죠? 자 매수가랑 해서 목표가 설정 해드릴게요. 자 매수가는 2300원에서 2400원 사이에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2500원을 잡습니다. 1차로 그 다음 2차로는 2800원을 잡는데 이게 우선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가장 시청이 크잖아요. SMR로 비교해 보면 차트가 이렇게 돌렸거든요. 자연스럽게 따라서 관련주들이 다 갈 거예요. 한전 쪽도 같이 보자면 한전 KPS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한전 산업 같은 경우 이렇게 또 한전 기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눌려있다가 아직 반응 자체가 약간 없긴 해요. 근데 이쪽 관련돌도 움직임이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진 엔텍 같은 경우도 차트가 완전 끝바닥에서 살짝 움직임이 있어요. 오늘 보면 7%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크진 않지만 죽어있던 거래가 좀 붙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먼저 누군가는 이 관련주들에 대한 선점이 이미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선점에 놓고 기사 때리려나 그건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구글과 SMR 대기업들의 이런 미리 이슈거리가 생긴다는 거 추후에 큰 테마가 될 겁니다. IT 낀 SMR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술 잘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손정의가는 2100원 잡아드릴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매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술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김선연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보시죠. 김선연 전문가의 정오의 테마가 또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너무 아쉽지만요. 저희는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게 되면서요. 저희는 그럼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ASML의 실적 쇼크 여파에 코스피가 일제히 반도체죌를 위주로 부진을 겪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금토세 폐지로 인해서 시장 불안감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리 증시의 급선무가 아닐까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우리 기술 AI 서버가 대량 에너지를 필요함에 따라서 SMR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